가격면에서 E-Class와 경쟁을 벌이는 차종으로는 BMW 528i와 아우디 A6가 있습니다. 국내 중대형급 경쟁 모델로는 K7과 제네시스 다이내믹 에디션을 꼽을 수 있습니다. 어떤 차도 피해갈 수 없는 카톡쇼의 신차 테스트.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에 도달하는 가속시간 테스트에서는요. 7.3초로 2위를 차지합니다. 고속도로 50km와 일반 도로 50km 주행 후 측정한 평균 연비에서는 미터당 10.3km로 평균 연비 누적 순위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. 자동차 내 외부와 공회 전시 소음을 각각 측정한 결과는 평균 58.6dB. 트렁크 적재량 측정 실험에서는 카톡쇼 실험공 37개가 들어갔습니다. 누적 순위 1위 벤츠 더 뉴 E-Class를 낱낱이 분석한 카톡쇼 출연진의 한 줄 평가는요? 안녕하십니까. 아 Windsor 정 Simon 입니다. 로고버스 gn